원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. 자격 조건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5%인 110만 9천 5백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원주 시민으로 모두 4개 사업에서 2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.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나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.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